이제 음악 장착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수막 세계감 하고 모자값은 건지어야 될텐데 걱정이 대상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둘이 지금 바쁩니다 여덟번째 출연자입니다 자 여덟번째 출연자 자 예 여덟번째 출연자 자 나미가를 나미가를 신청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우리 출연자입니다 정영순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죠 너무 잘하죠 고맙습니다 우리 신청했습니다 연산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후 앗님은 새의 현저가 연락을 딱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님께 연락을 할 수 있나요 이야기를 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출연 선생님이 나미가 시간을 하는데 모실 수 있어요 굉장히 바쁘신데 일부러 오셉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미가 시간을 하시겠습니다 아니 저희 시장님이 이창원 팬이에요 이창원 팬이기도 합니다만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펼쳐지게 되는 삼양문화축전이 해결이 더하기 위해 이들하고 모습 끝기의 심사 믿는가 믿어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아 생각하며 생각사로 죄나는 애창춘 하나 둘 셋 넷 목이 매일 이별가를 불러야 오르냐 하나 둘 셋 넷 보라 쏟아 피는 물을 흘려야 오르냐 하나 둘 셋 넷 사랑이라 이가 없나요 비 내리는 보름선에 헤어지지 그 의자가 야속도한 거란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하나 둘 셋 넷 희슬기 날이며 나 홀로 걷는 밤길 하나 둘 셋 넷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수다린 가슴에 하나 둘 셋 넷 고독이 넘쳐넘쳐 내 양이 가슴에 넘쳐든 희슬기 날이며 나 홀로 걷는 난, 아 잘 있다라 부산항구야 미쓰기 하나 둘 셋 넷 미쓰김도 잘 있어요 미쓰기도 안녕히 온다 나는 기억이야 잊으랴 말은 기다리는 순정말은 버리지마라 버리지마라 하나 또다시 찾아오마 양산항구야 무역상 하나 둘 셋 넷 무역상 오고 가는 부산항구 최이부도 죄만한 마도로서 이별이 부산가다 갑주를 올리며는 기적이 울고 등머리 돌리며는 사람이 우운다 한국의 아가씨 버리고 떠나가는 울리기고 떠나가씨 아메리카나보스 하나 둘 셋 넷 구름도 차고 가는 셋 넷 바람도 쉬어가는 하나 둘 셋 넷 죽으면 구비마라 갓말은 사여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죽음을 돌려다 불세월을 뒤돌아보면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내 모습 흐렸고 아, 축구 경생! 네! 축구 경생! 네! 나 그생! 당시 날 버리고 맛없이 떠났을 때 나, 둘, 셋, 넷! 이 몸은 돌아섰어 피 눈물을 흘렸던 야, 이 영호생들이 어떻게 이 노래를 잘지? 쟤! 네! 나, 이 영호생들이 정말로 잘해야지 짜리라리라리라리라 정말를 남겨두고 저, 이 영호생들이 어떻게 이 노래를 잘지? 하나, 둘, 셋, 넷! 나, 이 영호생들이 어떻게 이 노래를 잘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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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새야 해가 전문여 쉬지 말고 세!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갈빛의 길을 물어 꿈의 어린은 꿈의 어린은 항구 찾아가거라 병원 쓴 것이 다 많은 명예의 도시로 하나 둘 셋 넷 젖는 땅 건너두는 초가지 짓고 낮이면 밭에 나가 기상을 베고 밤이면 사랑방에 새끼오면서 새들이 울음속을 알아보온다 하나 둘 셋 넷 천라도와 경상여를 가로지르는 선진강 줄기 따라 하계장터에 목말 하동사람 목말 그대사람 하세마다 어우러져 창을 펼치네 구명 한번 와보세요 보이면 모두모두로 이유사촌 고운 정윤정 주고받는 전라도 경상도의 하계장터 해당가 피고 지내 성마늘에 하나 둘 셋 넷 철새 따라 찾아온 종강학 선생님 종강학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넷 넷 아홉 살 천생씨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종강이 자랑 서후에 난 가지마오 가지 이름 나 예쁜 날 한잇밤에 진화폭을 스치며 하나 둘 셋 넷 구명인가 뭐라 어린 소식이 오네 하나 둘 셋 넷 큰아기 사목이야 누가 널 알아 늙으신 부모님은 늙으신 부모님은 늙으신 부모님은 내 마음을 심어 해야 돼야 너를 찾아라 사패 사패를 종어라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